효율 효율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나중에 전동기와 발전기, 동기발전기와 유도전동기에서 엄청나게 등장할 거지만 효율은 뭐냐면요 효율은 이거죠 오늘 참 효율적으로 일 잘했어 내가 투자한 것 대비해서 얼만큼 걷어들었냐 이게 효율인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뭐야 입력한 것에 비해서 얼만큼 출력이 됐냐는 얘기예요 내가 100이란 걸 입력했는데 100이 다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효율이라는 얘기는 집어넣은 것 분에 나온 놈을 따지게 되는데 여기서는 중요한 건 규약효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 규약효율이 시험에 등장한다는 거죠 문제는 이거는 안 나와요 이제 규약효율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의를 내려놨대요 발전기와 변압기의 효율과 전동기의 규약효율은 좀 달라요 이게 시험에 나온다는 거죠 이게 시험에 나온다는 거죠 그럼 발전기는 뭐냐면요 뒤에 나오는 전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전기를 배우니까 전기잖아요 전기를 배우고 있으니까 나오는 우리가 실제로 사용해야 되는 전기가 중요한 거고 변압기도 뭐예요 전기를 바꾼 다음에 다시 출력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전기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얘도 그래서 출력하는 전기가 우리한테는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전동기는 뭐예요 전기를 집어넣어서 기계적 에너지를 만들 거잖아요 전기를 집어넣을 거니까 얘는 입력이 중요한 거예요 입력이 그죠 자 한번 보시면요 입력은 뭐가 되냐 출력에다가 뭐가 만들어지냐면 손실을 더하게 돼요 그럼 똑같죠 출력은 뭐가 됩니까 출력은 입력에서 뭘 빼면 되는 거예요 입력에서 우리 손실을 빼면 되는 거라 그죠 맞나요 자 그 입력을 출력 더하기 손실로 표현할 수도 있고 출력을 입력 빼기 손실로도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우리는 발전기하고 변압기는 전기가 나오는 게 중요하니까 출력 기준으로 따져야 되는 거예요 출력 기준으로 원래 뭡니까 원래 입력분의 그죠 입력분의 출력이 효율이에요 그죠 얼만큼 집어넣은 것 중에서 얼만큼 튀어나왔냐 이건데 자 입력이 중요한 거는 우리 전동기고 우리 출력이 중요한 건 발전기와 변압기인데 발전기하고 변압기는 출력이 중요하니까 출력 기준으로 따져서 입력 대신 뭘 쓸 거예요 출력 기준인 출력 더하기 손실을 쓰게 돼요 그래서 발전기하고 변압기는 출력이 두 개가 들어가게 돼요 출력이 두 개 출력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렇죠 우리 전기 배우고 있으니까 출력이 중요하잖아 근데 전동기는 입력이 중요해요 아 이 정도의 전기를 집어넣어서 어떻게 되지 라는 입력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입력이 두 개 나오게 돼요 아 발전기는 변압기는 출력이 두 개 전동기는 입력이 두 개 이렇게 기억하시면 문제 그냥 다 풀 수가 있다는 건